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 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싶은 발레식물 예쁜 아가야들 입고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3월 2일이랍니다.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갔어요. 폴락제라늄 이랍니다. 폴락제라늄 딱 3개 입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폴락제라늄 아주 건강합니다. 폴락제라늄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락제라늄 가격 22,000원 입니다. 오늘도 택배 내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문하신 분들은 추가 주문 가능하십니다. 오늘 택배 발송해 드리지 않고 내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희가 하요일날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요일 주문하신 분들은 추가 발송해 드린다고 하신 분들은 박스가 이제 다 저기 돼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문하신 분들은 내일 저희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크레마티스 의아리 두색 있습니다. 보라색 혼합 이렇게 22,000원 입니다. 보라, 보라입니다. 그리고 혼합입니다. 혼합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분 건강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의아리 두 개 22,000원 입니다. 22,000원 입니다. 그리고 청장미수국 입니다. 청장미수국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청장미수국 5대 청장미수국 5대 입니다. 얘는 더 많네요. 이렇게 다섯 대 또 이렇게 다섯 대 청장미수국 5대 이 아이도 또 역시나 되겠습니다. 청장미수국 5대 32,000원 입니다. 청장미수국 5대 32,000원 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청장미수국 시간이 둔하면서부터 또 청색으로 더 바뀌는 청장미수국 5대 32,000원 입니다. 그리고 킹카틀레아 킹카틀레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에 하나 남았습니다. 킹카틀레아 19,000원 했는데요. 이에 17,000원 하겠습니다. 킹카틀레아 하나 했습니다. 17,000원 입니다. 백합구군 이랍니다. 이렇게 다섯 달 백합구군 4색 다섯 달 향 13,000원 입니다. 백합구군 핑크 핑크는 두 알이 들어 있습니다. 빨강 한 알 들어 있습니다. 노랑 한 알 노랑 핑크 이렇게 잘 안보이네요. 백합구군 혼합 한 알 노랑 한 알 그리고 빨강 한 알 핑크 두 알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달 만 3,000원 입니다. 이렇게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다 눈 터실토실 아주 살아 있습니다. 만 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핑 별 핑 별이랍니다. 핑 별꽃 이렇게 좀 여성스러운 꽃이라고 보시면 되 해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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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꽃이 피는 향기 좋습니다. 해양목 음목서 금목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양목 이렇게 지금 현재 꽃이 피고 있습니다. 35,000원 이랍니다. 노랑 허접 꽃님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다 둘러져 있는 노랑 허접 쌍대 17,000원 이랍니다. 노랑 허접 쌍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17,000원 입니다. 그리고 스토쿠 향 스토쿠 향 스토쿠 향 12,000원 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향 정말 진합니다. 지금 스토쿠 향 이렇습니다. 스토쿠 향 12,000원 입니다. 그리고 개나리자스민 개나리자스민 7,000원 이랍니다. 밥 아주 좋습니다. 개나리자스민 7,000원 입니다. 향기 좋습니다. 7,000원 이랍니다. 온종빠피오 온종빠피오 28,000원 이랍니다. 온종빠피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온종빠피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2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라 입니다. 오렌지 카라 지금 오렌지 카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렌지 카라 두 개 입고 되었습니다. 아주 색상 곱습니다. 오렌지 카라 아주 건강하고요. 꽃님들 오렌지 카라 이렇게 25,000원 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렌지 카라 25,000원 입니다. 음 그리고 오렌지 카라 오우 예뻐요. 정처럼 향기는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보로니아 16,000원 이랍니다. 향기 정말 좋습니다. 보로니아 오우 향기 아주 아주 좋습니다. 16,000원 이랍니다. 보로니아 둘 다 이렇게 꽃 필거랍니다. 보로니아 16,000원 입니다. 아우 향기 두 대 카틀레아 5번 24,000원 입니다. 두 대 카틀레아 두 대 카틀레아 5번 24,000원 입니다. 두 대 카틀레아 5번 이렇게 두 대씩 올라오는 꽃 있습니다. 두 대 카틀레아 24,000원 입니다. 꽃님들 그리고 예 영미리틀선 두 개 있습니다. 22,000원 입니다. 영미리틀선 두 개 있습니다. 22,000원 입니다. 그리고 설아입니다. 설아 어우 설아 꽃 예쁘고 향 좋습니다. 꽃이 큽니다. 설아는 설아 25,000원 입니다. 설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25,000원 입니다. 긴 미니 퍼플 긴 미니 퍼플 16,000원 입니다. 긴 미니 퍼플 이렇게 생겼습니다. 16,000원 입니다. 긴 노랑 카틀레아 에데 긴 노랑 카틀레아 에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25,000원 입니다. 긴 노랑 카틀레아 에데 25,000원 입니다. 음 그리고 5대 그린심비디움 26,000원이랍니다. 5대 그린심비디움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향기 아주 좋습니다. 5대 그린심비디움 2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호쿠시아입니다. 호쿠시아 이렇게 꽃이 피는 얘는 이렇습니다. 호쿠시아 12,000원입니다. 호쿠시아 12,000원입니다. 그리고 겹접시꽃 5,000원입니다. 그리고 알리고무나무 16,000원이랍니다. 알리고무나무 16,000원입니다. 향기학자스민 5,000원입니다. 향기학자스민 이제 하나씩 풀려고 합니다. 5,000원입니다. 향기학자스민 그리고 얘는 베들렘 별이랍니다. 베들렘 별 베들렘 별 만원이랍니다. 베들렘 별 이렇게 노랑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베들렘 별 만원입니다. 철쭉입니다. 철쭉 하이트 겹하이트 하이트는 1번, 얘는 2번 또 이렇게 피는 선녀철쭉은 3번 또 이렇게 피는 4번 철쭉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습니다. 철쭉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하이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습니다. 각각 철쭉 4,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알리움 알리움이랍니다. 알리움 알리움 2만원입니다. 알리움 2만원이랍니다.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알리움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엔젤카랑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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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입니다. 엔젤카랑코에 이제 3개 있습니다. 복수처 복수처 얘들 4,000원씩이랍니다. 복수처 복수처 복수처는 분이 참 좋네 4,000원씩이랍니다. 복수처 그리고 4개국입니다. 4개국 이렇게 꽃이 피는 4개국 4,000원입니다. 4개국 4,000원입니다. 그리고 향카네이션 향카네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향기 아주 좋습니다. 베란다 정원에서도 계속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향카네이션 5,000원입니다. 올똥도 됩니다. 그리고 황금무늬허접 황금무늬허접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무늬가 황금무늬허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무늬허접입니다. 황금무늬허접 18,000원이랍니다. 꽃님들 황금무늬 Ste白 황금무늬 김기앤 황금무늬 grac 정말로 저렴한 입고 되었습니다. 황금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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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0원 이렇게 지금 현재 꽃들 올라와 있는데요. 24,000원 황금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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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렴한 입고되었어요. 황금무늬 황금무늬 왕금무늬 14,000원 황금무늬 지금 꽃도 올라온 애들도 있고요 꽃이 지금 피어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이트 김지아 14,000원입니다. 심품, 심품 니틀선, 심품 니틀선 이렇게 이 아이들이 3대씩이 됩니다. 하나, 둘, 세대 그래서 꽃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심품 니틀선 세대 2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페튜니아, 페튜니아 핑크, 페튜니아 보라, 페튜니아 핑크, 페튜니아 보라 각각 만원씩이랍니다. 페튜니아 핑크, 보라입니다. 보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님들, 얘네들, 얘네들은 살짝 묵은둥이입니다. 그런데 꽃님들, 얘네들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저기하면 2만원 갈거랍니다. 페튜니아 핑크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에목대 마가렛, 에목대 마가렛 이렇게 있습니다. 에목대 마가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목대 마가렛 그리고 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목대 마가렛 2만 8천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앵석곡, 앵석곡, 1만 8천원이랍니다. 앵석곡,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앵석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 2천원에 있는데요. 1만 8천원이랍니다. 별수국 하나 있습니다. 별수국 1만 3천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진핑크 수국,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또 꽃이 피는 진핑크 수국 1만 2천원입니다. 진핑크 수국 1만 2천원입니다. 엔젤램프, 엔젤램프 1만 2천원입니다. 엔젤램프. 이렇게 꽃이 피는 엔젤램프랍니다. 엔젤램프, 얘네들, 1만 2천원입니다. 말리향, 말리향, 말리향 4천원입니다. 말리향 4천원입니다. 노랑막실라리아 향기 정말 좋습니다. 노랑막실라리아 1만 6천원이랍니다. 노랑막실라리아 향기 정말 좋아요. 노랑막실라리아 1만 6천원이랍니다. 기꼬입니다. 기꼬 1만 5천원입니다. 기꼬. 이렇게 되어있는 개꼬들 15,000원 이랍니다. 옐로우들 6대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옐로우들 13,000원에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13,000원 하겠습니다. 불쇠입니다. 불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불쇠 2만원 입니다. 음 그리고 오렌지 장미 18,000원 이랍니다. 향도 정말 좋습니다.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도 노랑 오렌지 랍니다. 8,000원 이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노랑 오렌지 아주 건강합니다. 8,000원 이랍니다. 휴케라 이렇게 피는 휴케라 겨울에도 이렇게 간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꽃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휴케라 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설란입니다. 설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설란 5,000원씩입니다. 설란 아니 7,000원 아니 5,000원 하겠습니다. 설란 얘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설란 5,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피너스 루피너스는 만원 이랍니다. 은방울 수선 은방울 수선 은방울 수선화가 아니라 은방울 은방울 17,000원 입니다. 약간 예가한 입 내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랑 대명석 꼭 하나 있습니다. 34,000원 입니다. 예생아 꽃님들 3월 2일 목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 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와 함께 계산해 세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 입니다. 택배비와 함께 계산해 세금 부탁드립니다. 사색 5달 백합국은 13,000원 청장미 5대 32,000원 본락절환엠 22,000원 의아리 22,000원 핑크설란 7,000원 유케라 10,000원 오렌지장미 8,000원 네드돌 6대 13,000원 기꼬 15,000원 노랑막실라리아 16,000원 말리앙 4,000원 엔젤램프 12,000원 진핑크수국 12,000원 앵석국 18,000원 애목대 삼생마가리아 28,000원 배추니안 10,000원 신품 니트선 23,000원 아이템김기안 14,000원 황금무늬호접 18,000원 4개국 4,000원 엔젤코랑쿠이 5,000원 알리움 20,000원 철축 1번 2번 3번 4번 4천원 베들렘 10,000원 학자스민 5,000원 겹할미코 5,000원 우쿠시안 12,000원 다섯대 그린신비디움 22,000원 기인 노랑카틀레아 25,000원 미미니 퍼플 16,000원 서라카틀레아 2대 아니 서라카틀레아 2대가 아니라 애대 25,000원 두 대 노랑카틀레아 24,000원 보루니아 16,000원 카라 25,000원 원정파피오 28,000원 개나리아스민 7,000원 스토쿠양 12,000원 노랑오접 난 17,0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당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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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